카니발 KA4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 총판 전문 장착. 전컬러 당일 즉시 장착. 40분 소요. 내구성, 편의성, 용량, 디자인, 어닝 장착이 가능한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 차량과 완벽 밀착을 위해 지붕위 루프렉 2개는 탈거가 됩니다. 장착 전 차량 지붕위에 보강제를 깔아드린 후 루프박스를 올려드립니다. 여러 명이 손으로 들어올릴 필요가 없이 지게차를 이용해 정확하게 장착을 해드립니다. 차량키와 연동되어 사용되는 원터치 전원 스위치 방식을 사용하고 문이 열린 조개 자동으로 LED 조명이 점등되어 야간 수납에 편리합니다. 1개의 통고무물 등이 누수와 물고임을 방지해줍니다. 24kg 좌측 우측 4개 가스 쇼바를 적용 쇼바와 안정성인 경첩 브라켓 구조방식으로 4개의 가스 쇼바가 문을 여닫음시 뒤틀린 뻑뻑함 없이 균형을 잡아줍니다. 차량 열처리 공법으로 루프박스를 도장 차량 컬러와 동일하며 내구성이 뛰어난 프리미엄 랜드마스터 루프박스. 좌우 어느 곳에서도 적재물 수납이 용이하며 주차 방향 걱정 없이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의 최대 장점 바로 어닝 장착이 가능해졌습니다. 저희는 국내 생산 제품인 유일어닝을 장착해드리며 방수 립스톱을 갖고 있는 어닝에 최적화된 원단입니다. 타사 어닝도 호환이 가능하며 장착 후 무녀다지를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닝룸도 별도 판매 중이며 사면 모두 밀폐 가능합니다. 리뉴얼되면서 하이리무진 스타일로 싱크로율 90% 되었고 용량 또한 710리터로 커진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 뚜껑 여닫음시 뻑뻑함과 뒤틀림 전혀 없이 초딩생 여성분들도 쉽게 문을 여닫을 수 있고 양문 독립개폐 일체형이라 좌우 수납이 용이하며 깊숙한 곳짐을 꺼낼 때 편리합니다. 자크 안테나 처리 방식은 두가지 중 선택하시면 되고 선택을 안하시면 루프박스 위로 올려 장착이 됩니다. 자크 안테나를 루프박스 위로 올린 저의 샘플 차량이 시범 운행을 다녀왔습니다. 파주 운정 이마트, 파주 아울렛, 킨텍스 오피스 모두 2.1m 표시되어 있었고 통과 가능했습니다. 1단 2단 잠김이 있으며 1단이 잠기지 않아도 문짝이 열리지 않는 안전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 루프박스 외에도 다양한 카니발 K-A4 차량용품을 판매와 본사 매장 장착 중입니다. 쇼핑몰에서 확인 후 선택하세요. RV, SUV 차량용품을 다량 보유 중이며 즉시 장착 가능합니다.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 언인이 정착된 풀세트 차량은 본사 매장 주차장에 상시 주차되어 있습니다. 실제 보시고 작동해 보시길 바랍니다. 외곽순환도로 고향 IC 출구에서 1km 근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랜드마 TensorFlow 노ام 추운 점시aser 인기 beleza credit 인기 구 mak livre Nicht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